아 강상욱 다시 밀면서 올라갈 주기를 하는 포항인데요. 잘 부려졌어요. 나이스예요. 넓은 쪽으로 대강 패스. 아 급패스였고요. 여기서 가감하게 가압니다. 가감하게 빠르게 가야죠. 빠르게 가야 되는데요. 자 진입했습니다. 진입했고요. 오 됐어요. 반대쪽이. 멘밀슛. 들어갑니다. 앞쪽 무릴로쪽. 힐 패스. 그대로 자세히 연기가 됩니다. 낱개. 콜라스. 작품을 만듭니다. 저선빈입니다. 저선빈. 아예 또 들어갔어요. 점수가 골기록인 수원 삼성입니다. 자.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치바사. 땅골로 깔아줬어요. 김진혁. 앞쪽이 김호규가 김진혁을 마크하고 있고요. 안융우의 패스. 세징이야. 패스가 쉽게 들어왔는데요. 순식간에 이장근이 남았고. 패스가 쉽게 들어와서요. 접었죠. 외부슛. 들어갑니다. 이게 대구슛이었어요. 에드가가 머리를 내줬고요. 세징이야. 그리고 왼쪽 밑에서 김진혁이 또 뛰어들어오죠. 어. 에드가가. 네. 그럼에도 분명히 아쉬운 것들은 있죠. 봉일이 더 집중을 해야될 순간입니다. 자 그대로 중앙쪽. 열렸어요. 자. 골대가. 골대 맞았어요. 골대 맞았어요. 골대 맞았어요. 초반에는 양 팀이 수비라인을 좀 높게 포진시키기보단 안정적인. 주아야 잘 들어왔어요. 오른쪽 김태환. 크로스. 주황. 골. 김태환처럼 밀어주고. 전체 패스. 다시 한 번 이동중 빠졌어요. 이동중. 이동중. 이걸 놓쳤습니다. 이동중. 엄지성 그리고 엄원상. 후반전의 전술 변화도 궁금해져요. 전반전에는 약간은 조심스러움을 입습니다. 여름적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엄원상 뛰어들어오고. 엄지성. 중앙스팀. 문제라기보다는. 팔로세비치가 찔러줄 공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막혔습니다. 이영 올려줍니다. 자. 쿠리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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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쪽에서 홍준호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해보고 있는. 수원삼성. 팔로세비치에 연결하고. 다시. 돌아서기 직전. 그리고 이태섬. 중앙으로 줬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이태섬. 이태섬. 팔로세비치. 뜨거 받았습니다. 뜨거 받았습니다. 크로스발을 넘어가는. 선진패스 이어받는 김태원 선수. 잘 찔러줬습니다. 중앙 연결해주고 슛. 슈팅. 맞지않았습니다. 히터재영. 풀어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원이 워낙. 주고. 흘려줍니다. 어우 좋네요. 자, 걸렸어요. 자, 카드. 아하. 권창호 선수에게 한번 기회가 찰. 이쪽으로. 윤석영. 윤석영. 주고. 2대1. 흘려주고. 열렸나요? 슈팅. 작품이 나옵니다. 조재환입니다. 흘렸어요. 김보경. 도움이 기록하고 있는 김보경. 주고받습니다. 최영준.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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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경.